두번째 섹션은 각각의 DDL과 DML, DCL 중에 DDL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종류도 나와있죠. DDL 명령어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Create, Alter, Drop, Truncate 라고 있는데 각각이 어떤 걸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생성과 변경, 삭제는 기준이 일단은 구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도 하죠.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변경하고 테이블을 삭제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명령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인데 테이블인데 이 표 말고도 인덱스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놈은 내용을 전체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드롭이랑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약간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부분 예시를 밑에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SQL을 이야기할 때 자연어와 비슷한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급 언어는 이 키워드별 의미가 어느정도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자, create라고 되어 있죠. create는 생성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건데 오브젝트가 원래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오브젝트 중에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건지를 적어줍니다. 이게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름이 되는 거죠.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 오브젝트의 타입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학생관리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학생관리 사실 그냥 읽어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 타입이 테이블일 테니까 create 테이블 들어가는 거고요. 테이블 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시작돼요.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다 괄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괄호가 여기서 끝나요. 자, 그리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각각의 항목에 보면 대괄호가 씌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인. 보통 바라고도 하는데 이 바가 들어가면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 바, B, 바, C, 바, D 뭐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또 대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선택을 안 해도 되고 입력을 안 해도 되고 A, B, C, D 중에 하나를 입력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쉼표... 나와 있는 건 앞에 요소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쪽에 해석을 보면 예를 들어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약 조건을 반복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드를 반복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수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이제 반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괄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제약 조건 유형이 쭉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해놓은 건데 하나씩 일단 보죠. 필드명과 데이터 타입은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이름,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문자열보다는 정확한 용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뭐 다양할 테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기본 키예요. 기본 키를 정의할 건지 이 필드를 기본 키로 정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본 키 다음에 외래키 필드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외래키 필드는 반드시 레퍼런스 어느 테이블에 어느 필드를 가지고 오는 외래키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 딜리트랑 온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온 뭐뭐뭐 써있으면 이거 할 때라는 뜻이에요. 딜리트는 지울 때 업데이트는 갱신을 할 때라는 뜻이죠. 갱신을 할 때 또는 지울 때 별도의 처리 옵션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에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건식 체크는 말 그대로 이 조건식을 체크해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대략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식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실행한 값이,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오겠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별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의미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웰의 키고요. 앞에서 방금 얘기를 했죠. 유니크라고 되어 있으면 유일 키를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유일 키라는 거는 중복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not null을 붙이게 되면 필수 입력, null은 비우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체크는 방금 얘기했듯이 조건식,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위쪽에 처리 옵션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처리 옵션은 on delete라든지 on update할 때 그런 처리 옵션을 말을 하는 거죠. 처리 옵션은 이렇게 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두 가지예요. cascade랑 restrict. 관련된 튜플을 모두 처리를 할 건지 관련된 튜플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그래서 위쪽 문법에 해당하는 예시를 넣어놨는데 한번 보죠. 테이블 생성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create-table-학생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학생은 학번이에요. 학번이에요.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학번은 정수를 저장하며 정수라는 건 인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로 설정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름은 문자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최대 10개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이 자료형 옆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오타가 난 거죠. char하고 괄호하고 10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숫자랑 문자 또는 한글하고 영어 이 차이의 개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영어든 한글이든 그런 부분은 안 써있으니까 최대 10개라고 써있으면 10이라고 써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오타가 났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입력이 없을 시 기본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공개를 자동으로 입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공개가 입력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디폴트라는 옵션이 붙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설명이 없지만 char15라고 되어 있으면 총 15자 최대 15자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시죠? 직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밑에 create table, table 명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랑 똑같은 거고요. as select moon이라고 되어 있어요. select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되면 select 문에 의해 생성된 테이블 정보와 같은 형식으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select가 특정 테이블에 있는 특정 요소만 뽑아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뽑아온 요소도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 그대로 만들겠다. 데이터를 복사해오는 게 아니라 그 구조 그대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select 문 한 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지금은 전체를 다 만드는 거였고요. 이 다음에는 변경을 하는 겁니다. alter table 테이블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테이블을 바꿀 건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테이블 명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거는 어떤 종류의 변경을 진행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add면은 추가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add가 아니라 drop이었으면은 필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어떤 필드를 추가할 건지 적게 되고요. 필드를 추가한다는 소리는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도 함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은 맨 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first나 after 필드명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정 위치에 필드를 위치시킬 수도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테이블의 이름 필드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싶을 때예요. 바꾸고 싶을 때죠? 자, 알터 테이블 학생, 학생 테이블을 바꾸겠습니다. modify,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름 필드를 이렇게 아까는 ch-ar10이었죠? 지금은 15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알터 테이블 학생 여기까지 똑같아요. rename, column. 이 column 열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름 필드를 학생명 필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석이 어렵진 않죠? 어느정도 암기만 되어 있으면 자, 그 다음은 삭제네요. 알터 테이블 학생까지는 똑같아요.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알터 테이블은 변경되지 않아요. 안쪽에 있는 필드를 삭제할 때는 drop, 필드명 적어주면 되고요. 필드명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언급을 할 필요가 없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이론상으로는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좀 더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좀 둘러보도록 하죠.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랑 활성화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enable 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제약 조건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drop이고요. 비활성화는 disable 이라고 되어 있죠.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활성화하고 삭제하고 비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삭제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drop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내부 데이터들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drop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자체가 삭제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캐스케이드는 학생 테이블을 지금 삭제할 건데 이 학생 테이블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테이블들과 이 학생 테이블이 관계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테이블도 함께 삭제를 하는 옵션이 캐스케이드예요. 그 다음 정반대로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테이블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도 지우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의 옵션 차이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렁케이트죠?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모든 튜프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BDL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